지붕제는 스페니쉬 기아와 리얼징크가 있는데 스페니쉬 기아는 약간 모던한 디자인이 아니죠. 남부 프랑스 그런 스타일의 집을 지을 때 쓰는 건데 얘는 싸지 않습니다. 보통은 초반에는 이런 스타일의 집으로 보시다가 자꾸 보고 보고 하면 이런 스타일의 집도 너무 많고 비싸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이 보다 보면. 점점 이렇게 가십니다. 모던한 스타일로. 모던한 스타일의 대안은 지붕제는 리얼징크밖에 없습니다.